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이즈키야마조 이즈이빈 텐마이 두자 왕밤두자 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즈키야마조가 뭐야? 이즈키야마조 이즈이빈 텐마이 두자 왕밤두자 오늘은 벚꽃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농구도 이거 어디 샀다 따끈따끈한거 이마트로 가능이라 알렸습니다 추첨을 통해 이거 한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내 꼬이 여러분 구독좋아요좀 부탁하세요 누가 자꾸 취소해요 구독을 구독 취소하고 싫어요 좀 구독 취소할거면 그냥 보지 마라 구독 취소하지 말고 왜 간직 구독을 취소하고 안 봐야되냐고 빨리 구독을 취소 근데 우리를 60명이나 봐주고 있는데 말 예쁘게 잘해야지 어떤사람은 1억명이야 ㅋㅋㅋㅋ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